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고점이라는 부담감 속에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피 주수가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오늘 이탈했던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겨울을 맞아서 뒤 예쁘게 백을 받고 봤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파란불을 켜면서 약간 좀 우울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 하락해서 오늘 너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최진욱 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석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소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좀 짚어봤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요소가 충분하다, 1만 2천 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좀 악몽이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악몽에 좀 대비해서 비축해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 2거래 연속 상승 중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요소수 대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수급적인 면을 좀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몰려주는 특정 종목들은 KG 케미칼이나 유니온 정도로만 볼 수가 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일전에도 단기 테마 부분들이 많이 리사이클이 돌아줬던 종목입니다. 뭐 히터류도 있고요. 페라이트 쪽으로도 좀 앞전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요소수라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지금 통관 부분들이 보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좀 요소수 대란이 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재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요소수라는 게 3개월 이상 계속 보관을 하게 되면 산분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소수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3개월까지는 비축 보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기대감, 우려감이 계속해서 공존은 해주겠지만 사실상 요소수 부분들이 3개월 내에서는 저는 테마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금 업체 측에서는 3개월 동안에 비축 보유량을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요소수 대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겠죠. 심리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요소수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재기 현상들이 꾸준하게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테마도 단기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좀 이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게 되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이저들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라든지 매수세가 좀 받쳐줘야만이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일단 좀 유의미하다라고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KG케미카 같은 경우도 이틀간 개인들만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고요.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단기적인 차익실험 매물들도 충분히 좀 나와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정부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지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 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테마나 한 차례 좀 빠르게 소멸이 될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단기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좀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탈출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좀 신규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좀 이런 요소수 테마보다 좀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차익실험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섹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는 원전 한번 짚어볼게요. 원전 관련해서 좀 뉴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헷갈리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장중에는 원전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악재성 뉴스가 나왔다가 또 시간 외에서는 원전 부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뭐 쉽게 추가될 전망이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또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다 원전 종목들이 차지했습니다. 뭐 한신기계, 보성파어택, G2파워 같은 종목이 시간의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기술, 에너토크, 한전산업, 우진 같은 종목들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과연 내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조선일 메이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오늘 손절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악재성 뉴스를 봐야 할지 호재성을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깜짝 놀랐네요. 오늘 제2시간이고 소장님 이슈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원전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죠. 1시간 전에 발표가 나왔던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가하고 있는 원전 10기 추가 전망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주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작년에 한번 반짝 이슈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워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이끌었었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표가 지금 방금 났었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분계획 초안 마련 중이라는 발표와 함께 산업부가 2기 계획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원전, 그러니까 2기만 얘기했었는데 10기로 5배 이상 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LNG와 지금 원전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체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아리백을 통해가지고 기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 CF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번 정권에서는.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1년 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회사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2기에서 10기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 얘기 나왔던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한 3기 내지 5기 정도의 지금 원전을 지금 수주를 하려고 우리나라의 한국전략의 수자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원전 관련 회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전에 발표가 난 것 때문에 반짝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간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한 1년 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반짝 이슈로 오늘 장 후반에 또 오르고 또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에 거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다시 한 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1등이 대장주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전 관련 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 주 좀 지속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 탈원전 폐지 정책으로 원전 관련 주도 정말 뜨겁게 상승했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그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상태거든요. 다시 한 번 원전주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원전주와 태양광주는 제정신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원전과 태양광의 효율성이니 무슨 그런 수학적인 공식을 다 떠나서 이거는 정권 대 정권의 질 수 없는 해계모니의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입니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난해 지난번 정권의 대표적인 그 씨는 뭐죠? 영화 판도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서 흘린 눈물? 그게 상징적인 의미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상징적인 건 뭡니까? 두산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해상풍력 쪽을 방문하지 않았죠. 어디 방문했죠? 멈춰버린 고처리된 원자로가 있는 원자력 섹터 쪽을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 장면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탄소중립위원회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맞붙는 그리고 거기서 뭐 무슨 감사원, 국정원 다 들어오고 그렇죠? 이것은 결국에는 원자력과 태양광은 둘이 붙어서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에 따라 변동되는 이슈에 따라서 흔들림이 너무 심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산 지금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죠. 우리 예산 제대로 그 기간 내에 심의된 적 있나요? 역사적으로 기억도 나지 않죠. 두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간사끼리 그냥 밀실이라고 하죠. 그런 거 들어보신 않나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밀실협약 아니면 쪽지 나중에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둘만 알아요. 여야 간사가 둘만 밀실에 들어와가지고 쪽지로 주고받아가지고 트레이드해가지고 그냥 예산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원자력 예산을 1800억을 깎아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아까 연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열기, 그건 정부 아니거든요. 그 정부 안하고 여기서 올린 거 예결위는 지금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정부 안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1800억 깎은 것보다는 덜 하면서 뭔가 딜을 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800억 깎은 것보다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R200은 전정권에서 의미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로 100% 바꾸겠다는 것이고 C100은 탄소를 넣어서 원전을 포함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효율성의 문제를 따지는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명만 알 수 있어요. 여야 간사가 미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 둘만 알 수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 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야당 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에 따라가지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겁니다. 마치 선물 옵션에서 콜 옵션 풀 옵션이 왔다 갔다 움직이듯이 원전과 태양광이 시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지금은 무슨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을 하고 이론적으로 앞으로 원전의 전망이라든가 세계적인 SMR의 전망 소용원자로도 지금 다 야당은 폐지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약조차도 다 폐지했어요. 지금 그 삭감에서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잣대로 해야 될 기술적인 잣대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30분봉으로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명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돈주에 대해서 두 분의 정말 꼼꼼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 원돈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기대될 만한 부분인데 또 이러한 종목들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남제약이나 액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네, 오늘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어요. 마치 코로나 때 핫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이슈가 저희가 한 11월 중순부터 짚어봤었던 이슈인데 왜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핫한 건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될 만한 이슈일까요? 사실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중국식 폐렴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소아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질병이거든요. 거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좀 자주 발병이 되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앞전부터 이미 폐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것도 흔히 소아 쪽에서 또 흔히 좀 발병이 되는 질병인데 일단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계속 확산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우려감에 지금 의료 대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감에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폐렴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다라는 이슈도 간간히 좀 앞전부터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FMC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테마가 형성이 돼 있으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전에 지금은 실체가 있는 테마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적인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국내 쪽으로 계속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의료 대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 테마들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신신제약이 저는 좀 제약주 중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용이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폐렴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폐렴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시젠이라든지 수젠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지금은 마이크 플라즈마로 또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마이크 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저는 이슈가 계속 사이클은 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확실하게 잡혀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우려감에 대한 사이클은 돌아줄 것이고요. 그럼 지금 정부 쪽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까지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떠한 정책 부분들을 발표를 한다든지 마이크 플라즈마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일단 정책 테마까지도 또 한 차례 붙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관련주들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제외하고 좀 대장에 대비해서 저가 아직까지 좀 시세가 많이 안 나온 대표적으로 신신제약이라든지 인트론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시젠, 수젠텍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신규분을 또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좀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다. 뭐 신신제약이라든지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2차전지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외국 우려기업이죠. FEOC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사실 우려했던 건데 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좀 위기가 기회가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긴 해요. 뭐 탈중국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정규장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빠지기도 했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또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간에서 좀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할지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2차전지의 조정. 지금 이제 알맹이하고 쭉쩡이를 고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FEOC 발표가 났는데 기본 요점은 중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이 2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 이만이면 1000달러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IRA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기업들이 거의 한 50% 이상 합작 투자나 조인터벤처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기업들 중에 지분을 이제 중국 측 지분을 더 사서 24% 미만으로 만들든지 또는 아예 중국 기업과 결별을 해야 되는 수순이 온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돈인데 지금 결정적인 부분이 말씀드렸던 FEC 발표가 나음부터 그거에 지금 한해서 많은 부분이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제가 누누이 1년 넘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업종은 2년, 3년 넘게 계속 가야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지분을 받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LG화학은 사실 중국 기업과 지금 50대 50 벤처로 국내에서도 지금 군산이라든지 여러 곳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철회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게 중국과 함께 철회를 하더라도 돈이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효율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81%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만 하더라도 LG화학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7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주 엄청납니다. 거의 포스피에서도 2등, 3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지분만 81%만 하더라도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한 80만 원이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통 이제 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 넘게 계속 또는 두 달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에코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시간에 거래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발표가 났는데 삼성 SDI와 함께 5년 동안 44조 원의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발표가 됐습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글로벌 탑5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기업들하고 이제 계약 체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하고 이제 VC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엠은 양극재인데 에코프로 비엠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구조를 보면 전체 배터리의 70%가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 양극재의 40%가 리튬이고 30%가 전구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에코프로 비엠의 거의 한 30% 정도를 에코프로 머티 리얼즈가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44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0조 원 정도까지는 2023년, 2026년 정도, 5년 정도, 6년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머티 같은 경우에도 한 15조 내지 20조 정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화요일 날 이 시간대에 여러분 나와서 에코프로 머티를 꼭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라고 저 혼자만 긍정의 필켓을 들어드렸는데 그 이후로 100%가 넘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200 편입이 있는데 추가 편입도, 특례 편입이라고 그러죠. 특례 편입도 가능하고 너무 단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1년에 4번 정도 MSCI 지수 편입이 있는데 2월은 너무 좀 빠른 것 같고요.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터벌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적정하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이 있는데 2월 달에도 사실 지금 오늘 보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코스피 40입니다. 40이면 충분히 코스피 200이나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월 달보다는 내년 한 5월 달, 6월 달 정도에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NF가 지금 보시면 6거래, 7거래 동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계하고 VC나 또는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반사의 이익을 받으면서 6거래, 7거래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한 거기다가 포스트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하니까 한 4개의 이런 업종군에 있는 대표 종목들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나 또는 투자 금액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중국에 투자를 안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조정이 온다면 또는 일주일 동안 조정이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금은 단타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동안 단타하시는 것보다 2년, 3년 미래를 좀 보시고 선별적으로 살아남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시간에 그리고 오늘 장중에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 4개 내지 6개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가에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에서 보시면서 한 2, 3년 이상 갖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합작법인 관련해서 이슈가 없는 종목으로 잘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직속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차원이겠죠. 지금 시간 후에서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환인제약, 부강약품, CMZ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이슈, 새로운 테마 정말 좋아하잖아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지켜봐도 될지 이지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들 어떤 것들에 있고 지금 시간의 흐름 어떨까요? 지금 대표적인 관련주는 방금 말씀하신 환인제약, 부강약품 그리고 CMZ제약이 있는데요. 일단 조연병 관련 치료제로 또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대상해서 심리담담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는 있는데 뉴스를 최근에 봐도 굉장히 자살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국가 입장에서는 창피한 이슈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폐렴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또 이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오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일단 폐렴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도 최근에 흐름은 좋지만 지금 워낙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내일은 또 새로운 먹거리로 이쪽 관련주가 좀 탄력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테마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 또 시간에 굉장히 또 거의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서 내일 좀 이걸로 대박이 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수급은 어느 정도 많이 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종목분들은 테마성으로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좀 올랐던 종목들 위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때그때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좀 공략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정책 테마이긴 하지만 역시나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